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미의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탈당 얘기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해보고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이제 100일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후보 공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내 파열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명계 호남 출마자 추천 명단이 담긴 포스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응 등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마케팅 시작한 거다. 자중해야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이제 드디어 공천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 해당되는 얘기죠. 둘 다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 시즌이 되면 온갖 문건과 온갖 명단과 온갖 설들이 다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그런 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근거도 불확실한 이런 것들도 많이 떠돌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입을 한 것 같고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는 친명 공천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 친명은 친명대로 자기네들 이재명 대표 마케팅을 해서 공천을 좀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비명계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거의 전쟁터가 아닌가 싶네요.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 이제 어쨌든 총선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더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포스터에 이름을 올렸던 두 명의 인물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원 당대표 특별보좌관 그러니까 특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죠.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 있었고 성추행 2차 가해 논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천적격심사에서 예비심사에 일단 통과를 했고 정의찬 당대표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부적격 판정을 좀 받기도 했는데 언론에 불거지면서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강의원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이게 사실을 법원에서는 보니까 판결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성추행 2차 가해 이런 논란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물론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번에 이제 정의찬 저분도 마찬가지지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다시 이제 번복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의찬 저분도 물론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았고 예를 들면 그 사건이 터졌을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본인이 의장이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이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적 정서를 보면 사실은 그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갔다가 이게 더 큰 후폭품이 올 수 있는 문제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당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 두 분이 이제 친명이라고 분류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편파검증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은 또 있습니다. 관련 인물들 좀 살펴보면 이용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의원이 됐고 다시 탈당했다가 다시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한 경우고 그리고 문석균, 김대중재당, 의정부시 지회장 원래는 지난 총선에서 유명한 분이죠. 지난 총선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로서 아빠 찬스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탈당을 했고 다시 그걸 무소속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갸웃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분 다 사실은 친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격 판정 받는 사람이 다 친명이고 부적격 판정 받는 사람이 다 비명이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이나 또는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이 문제는 사실은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적격 판정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한 분도 사실은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당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분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안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적격 판정을 받는지 좀 이해를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에서 벌금을 받았던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걸 용인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오면서 이런 전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